참나 체험 참나 체험을 하신다면 참나 체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놀 거냐 그래서 참나인데 참나에도 낮에 이런 말씀드려서 참나에도 사실 두 차원이 있다 IM 상태가 있고 그 안에 사실은 순수한 알아차림이 또 있다 둘이면서 하나다 왜? 이 상태에서는 둘 다 애고가 없어요 애고를 초월해서 하나님 상태입니다 I am 하나님 남이 없고 순수하게 우주에 나만 현존하는 상태예요 남이 없어요 하나님 상태 그런 현존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상태인데도 엄밀히 말하면 그 안에 또 본체와 작용이 있어요 그 본체가 우리가 말하는 무극이고요 이 작용이 되는 부분이 태극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주를 창조할 원리와 에너지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이냐 그냥 참나인데 어떻게 다르냐 텅 비어있는 공성을 우리가 공성으로서 참나를 얘기할 때는 이 무극이고요 무극에 가깝고 창조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말할 땐 태극에 가깝습니다 우주를 창조할 원리를 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실제 우주를 창조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창조주고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나예요 하나님이자 나니까 여기는 순수한 존재로서의 나예요 제 책에 보시면 제 책에 수신결이건 용어비결이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극을 얘기할 때는 순수한 순수한 존재감이라고 제가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분해야 될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는 존재감 그런데 나라는 두 개를 굳이 구분하자면 나라는 존재감은 IM 상태죠 왜 나라는 존재감이 있느냐 우주를 창조하는 이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나라는 원리가 에너지를 통해 선명히 구현됩니다 내가 있다는 느낌이 확고해요 나라고 하는 이데아가 구현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무극일 때는 나라 나니 너니 이런 분별은 당연히 없지만 나와 이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 이 원리가 사실 참나 안에 이미 들어있다고 봐야 되지만 만물을 창조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존재감 그 자체로 계속 남는 자리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원리나 기운을 따지기보다는 순수한 존재감으로서 이 자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라는 현존감이 확고하게 선명히 드러날 때도 관찰해 보시면 사실 바라보는 자가 또 있어요 그 바라보는 자가 참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인들은 인도도인들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없애버리려는 우주를 창조하는 원리와 기운으로부터 떠나려고 여기서부터의 단절 여기서 이리 가는 게 인도에서는 해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감정고감 없애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명상의 달인들은 없을 수 있고요 참나 안에서 무국으로 복귀하는 거 이게 예전에 제가 요가수트라 강의 때 해드린 진화독전이라고 오로지 인도는 진화를 이것만 진화로 봐요 아이엠을 진화로 안 봐요 순수한 바라보는 자 무국만 참나로 봅니다 태극은 창조의 나잖아요 태극으로 우리가 이미 참나가 태극 상태로 나오면요 작동을 하면요 이미 우주가 창조돼 버려요 왜? 여긴 창조하는 나니까 무조건 만물을 창조해 버립니다 그래서 창조를 뭘 하느냐 생각, 감정, 오감을 창조해 버려요 그럼 요게 생각은 하늘에 감정은 인간에 오감은 땅에 해당됩니다 생각 상단전이 맡았고 감정은 중단전이 맡았고 오감의 힘은 에너지는 하단전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저를 보고 계실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 요 우리 홍범 14조에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요 말에 지금 이게 다 들어있는 거에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실 때 여러분 순수한 존재감이 있고요 그게 나라는 참나로서 참나도 나죠 참나로서 확고하게 우주의 내가 현존한다 느낌으로 원리와 에너지 이데아 안에서 힘을 받고 있을 때가 참나가 여러분이 창조주고요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감정 오감이 펼쳐지면 애고의 세계 여기는 애고의 세계 이걸 이제 애고는 내 거라고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요 생각 제 행위 왜 마음법이 마음법이 재법이 무하다 내 것이랄 게 없다 이 소리가요 사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고의 기능이 뭐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애고의 기능이에요 이해 되세요 애고 또한 미세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고정된 내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애고의 기능이에요 석가모니는 애고의 기능을 바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법에 생각감정 오감밖에 너가 없는데 요중에 애고가 뭐냐 고정된 애고라는 게 여기 있냐 이거죠 그냥 애고라고 하면 또 이해가 좀 빨리 안 오실 수 있어요 고정된 불변하는 애고가 있냐 이 중에 그러니까 아공이라는 게 원래 애고가 공하다인데 더 엄밀히 말하면 고정된 애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정된 애고가 있냐 매 순간 나는 배고파 나는 슬퍼 나는 뭐해 할 때 나는 계속 있죠 애고는 있어요 매 순간 변화하는 애고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고정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생각감정 오감만 있는 거예요 고정된 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각감정 오감에는 고정 이게 고정된 나가 이 안에도 없고 내 것이 내 것인 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초기 불교는 참나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형의 하의 세계에서 석가모니 형의 하에서 자명한 얘기만 하세요 생각감정 오감 애고 거 맞습니까 고정된 애고가 있습니까 이 중에 애고 거 맞습니까 애고 소유 맞습니까 아니면 요것들이 애고 자신 맞습니까 다 변하고 있는데 고정된 애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애고는요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이 모든 건 참나로부터 창조된 겁니다 애고 또한 알고 나면 애고니 생각감정 오감이니 전부 참나의 작용이나 법공입니다 이게 존재의 모든 건 참나의 작용입니다 아공과 법공에 달라요 보세요 아공에서 애고가 공하다는 얘기는 생각감 형의 하의 차원에서 생각감정 오감은 고정된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정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다 날려버려야 된다 이게 아공이에요 법공은요 법공은 또 달라요 법공에서 볼 때는 일체가 생각감정 오감이니 애고니 하는 모두가 다 참나의 창조물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다릅니다 이 애고에 대한 이해가 아공 차원에서 애고를 이해하는 건 애고는 생각감정 오감이 아니야 이 정도고요 법공 차원에서 이 애고는 애고는 어떤 입장에 대한 참나의 작용이야 애고 또한 애고도 다시 껴안아지 애고도 참나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순수한 참나의 이 둘을 안 나눠보셔도 좋아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본체이자 작용이니까 한 덩어리 무국과 태극을 제가 억지로 나눠본 겁니다 하나 더 나눌까요 나눈 김에 여기서 생각감정 오감이 창조되어 나오죠 자 창조하는 나는 태극인데요 실제 창조 행위를 하고 한다고 할 때는 그건 이미 경영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 창조도 한순간에 창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화하는 것도 창조예요 매순간 매순간 창조돼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창조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풍경 이 모습 지금 이거 언제 창조된 거죠 지금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그 생각 지금 그 감정 지금 그 오감 언제 창조된 거죠 지금요 지금 참나가 지금 창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애고는 얼떨떨하게 살아가고 있죠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이 애고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자 이 애고가 사실은 이 생각감정 오감의 주체로서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 애고가 생각감정 오감을 창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의 주체는 맞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애고가 지금 이 부분에 있지 않겠어요 참나가 애고를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제가 그려놓은 거는 이 생각감정 오감도 사실은 지금 참나로부터 받아서 나온 거지 애고 입장에서는 얼떨떨한 것들이에요 나오면 아 이 생각 싫은데 자꾸 나와요 내 안에서 이 감정 싫은데 자꾸 느껴야 돼요 내가 이 오감 싫은데 떠날 수가 없어요 애고 입장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봐야 돼요 그 채취 그 소리 그 다 봐야 돼요 다 느껴야 돼요 이 애고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낯선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자꾸 벌어지나 왜 이런 감정 내가 못 떠나나 왜 이런 우울과 분노의 감정 못 떠나나 왜 이 생각 내가 못 떠나나 난 왜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하나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만 오감의 환경에서 살아가나 돌겠는 거죠 애고 입장에 참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딱 이게 우리가 범부의 삶 혈육의 자녀의 삶입니다 세상에 딱 내던져진 영화 큐브처럼 눈 떴더니 이미 큐브 안에 들어와 있고 거기 퀴즈를 풀어야 되고 못 풀면 자기 생명이 이혹 받습니다 최악이죠 내가 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눈 떴더니 생각감정 오감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하고 한번 막 해봤어요 생각감정 오감을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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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엄청난 과태료가 막 나한테 엄청난 과보가 몰려오는 거예요 죽겠는 거죠 어떤 매뉴얼도 안 가르쳐요 게임을 하는데 매뉴얼 없이 게임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보고 막 자기 경험치 다 총경험해서 조금씩 조금씩 감잡아 가는 거죠 인생 게임이라는 게 근데 이 참나를 만나고 나면 상황이 달라요 참나가 이 순간 생각감정 오감을 창조해 내고 있다는 걸 계속 예고 입장에서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그런 거 여러분 애고 입장에서 확인을 하시려고요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아공의 네 가지 원리를 밟으면 이것들이 내가 아니다 모른다 하라고 딱 참나로 들어가는 데까지 아공의 사조 홍범 14조 중에 사조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뒤에 벚궁의 첫 관문이 뭡니까 그 참나 상태 다시 생각감정 오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깊은 선정이 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참나 산매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몰입 4단계 정도에 들어서 참나도 한쪽으로는 각성하고 애고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참나도 각성하고 한쪽으로는 생각감정 오감도 활발한 상태 그 중간에 서서 애고가 보는 거예요 상황을 참나가 이 우주를 창조해가는 걸 보세요 참나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참나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참나에서 오감이 일어나는 지금 이거 하나도 여러분 참나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요 참나 상태에서 이렇게 체험해 보세요 그럼 이 순간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점점 거는 지나가고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없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건요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이 순간을 누가 창조하고 있죠 계속 참나가 나라는 존재가 순수한 존재가 나라고 주체가 될 때 생각감정 오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참나의 작용으로서 생각감정 오감 애고라는 주관과 생각감정 오감의 이런 객체들이 만들어진 주객이 나라고 하는 이 영원한 주체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여기 예전에 독일 철학자 피이테가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다 하는 철학이 딱 이거예요 똑같아요 독일 양반도 딱 알아요 이히 제가 독어 한 것 중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히 이히 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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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남이 나온다는 거 깨달았어요 즉 애고와 객체가 주관과 객관이 나로부터 나는데 그 나는 큰 나예요 선험적 자하고 참나예요 우리 참나라고 하는 걸 독일의 철학자들은 선험적 자하라고 합니다 경험 이전의 나 경험 이전에 내가 있으니까 경험의 자아가 애고가 생기고 객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후설의 현상학에서도 똑같아요 이 선험적 자아가 있으니까 주관 노에시스 객 대상 노에마 이게 생겨서 주객이 돌면서 이 우주가 전개되는 정신 현상이 전개되는 아무리 연구해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용어를 참신하게 바꿔서 또 등장합니다 내가 새로운 철학을 개발했어 하고 또 등장합니다 제가 용어를 이렇게 좀 바꿔서 등장하면 또 새로운 철학인 줄 아실걸요 제가 다 예전 끝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새로운 용어로 자기가 새롭게 정의해서 또 등장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결국 참나에서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론도 거기서 거기예요 참나에 들어있는 로고스 이데아 밖에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그 소리 그렇게 펼쳐집니다 이론이 지금 우리도 한번 보세요 지금 깨워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펜으로 보이십니까 이 소리 안에 이 펜이 여러분 참나가 지금 이 순간 이 펜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익히 알던 펜이 아니고요 에고 입장에서 에고 입장에서 그 펜 그 오감 작용 이거 펜 요거 늘 있었지 거기 탁자 위에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때 에고랑 생각감정 오감은 서로 이제 이 에고는 생각감정 오감의 작용인데 이 오감의 대상들은요 참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에고한테는 내가 아니에요 에고 입장에서 남이에요 남 그렇죠 그런데 요 남인데 남인데 여러분이 이 참나 상태에서 애놈을 이놈을 봐 주시면 선에서 요걸 봐라 주장자를 들고 이걸 봐라 뜰 앞에 잣나무를 봐라 이 모든 행위는요 생각감정 오감을 이 참나랑 연결 지어서 한번 바라봐 보시라 이겁니다 생각감정 오감 그리고 대상들을 참나랑 연결 지어서 한번 봐보시라 그냥 이건 이거 펜인지 하지 마시고 참나랑 연결 지어서 펜을 한번 봐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산다는 건요 그 벚꽁의 도리를 닦는다는 건요 참나를 깨닫고 나서 아공을 통해서 벚꽁을 통해서는요 참나와 마물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는 그래서 벚꽁이 존재의 진리잖아요 모든 존재들을 다시 한번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참나 알기 전에는 에고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오감의 대상이었죠 그쵸 오감의 대상도 대상이고 생각감정 오감 자체도 에고한테 대상이고요 하나의 그쵸 작용이면서 대상이에요 에고 입장에서는 작용이면서 대상이고 이거는 또 오감의 대상이고요 그쵸 그런 이 대상들이 에고랑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참나랑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벚꽁은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참나를 찾아낸 뒤에 참나와 이 우주 마녀와의 관계를 재설정해 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도 하나의 대상이니까 요 생각은 어떻게 존재하지 에고가 만들었나 에고가 관계는 있죠 에고가 주인 노릇 하는데 그런데 실상의 생각은 어디서 나왔죠 에고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라면 어떻게 만들어요 참나로부터 나온 겁니다 에고라는 것 자체도 미세한 생각이라니까요 고정된 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에고도 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건 소중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에고 소중한 영혼의 기능이에요 참나의 선물이에요 자아의 정체성을 갖고 살으라고 참나가 준 선물입니다 에고라는 따지고 보면 미세한 생각이에요 내가 정체성을 가진 내가 있다는 그 생각 그래서 생각감정 오감을 하는 중에도 이 에고랑만 관계를 맺고 우리 살았는데 참나를 모를 때는 참나를 알고 나니까 이 일체가 참나의 선물인 게 나와요 에고도 생각감정 오감도 그리고 오감의 각각 대상들인 색상의 미척법이 있죠 색깔 소리 맛 냄새 다 모든 게 다 참나의 선물인 거예요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참나랑 그래서 펜 하나 들었을 때 이 펜이 참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에고 입장에서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에고가 섣불리 뭐라고 하지 말고 뭐 그 저 밖에 있는 펜인데 에고 입장에서 나 밖에 있는 펜인데 내 오감의 대상일 뿐인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고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뜰 앞에 잔나무도 저 밖에 나랑 상관없는 잔나무가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몰라 하고 보라는 겁니다 주장자 스님들이 막 주장자 들고 이게 뭐냐 할 때 몰라 하고 보라는 겁니다 몰라 하고 보면 참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생각감정 오감이 통으로 그리고 그 대상들이 생각감정 오감의 대상들이 통으로 참나 작용이라는 게 느껴져서 보시면 이게 갑자기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 우주 안에 들어와서 내 참나 작용이구나 내 참나라는 것도 이제 에고 입장의 말이지만 참나의 작용이구나 일체가 참나의 신비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셔야 복공을 알아요 복공을 안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가 늘 보고 듣고 울고 웃으며 살던 내 마음의 모든 요소들이 생각감정 오감과 그 대상들이 모두 참나의 작용이구나 이거 깨닫는 법공 관계를 재설정하는 그럼 이 세상의 의미가 달라지고 지금 이 순간 창조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참나가 뭐 하고 있어요? 이 생각 창조하고 있고 이 감정 창조하고 있고 이 오감 창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또 바뀌었죠? 계속 바뀌죠? 경영입니다 창조이자 경영입니다 자 순수한 나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보고만 있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의 작용으로 계속해서 이 순간 생각감정 오감을 창조해 내는 나가 있어요 창조의 나 창조라는 게 들어가 보면 경영이기 때문에 이 생각감정 오감들이 일정한 인과 속에서 굴러가게 경영을 해주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나가 사실은 경영의 납니다 다 같아요 무국과 태극이 있는 거예요 이 태극이 경영할 때는 황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창조의 나가 태극이고 창조의 나의 본체가 무국이고 창조의 나가 작용하면 황극이 되는 거예요 한 인물인데 한 인물이 본래 그냥 자기 스스로 있을 때는 무국이고 집안의 아버지가 될 때는 태극이고 그런데 아버지 노릇을 하면 경영이 되니까 황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로부터 우주가 나왔으니까 창조주요 그분 자체는 텅 비어 있으니까 무국이요 창조의 나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인과를 집행하고 있으니까 황극이 되시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이해 되시죠? 그런데 지금 그 한 분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이렇게 좀 관망을 해보시는 거예요 애고 입장에서는 몰라 하시고 몰라 하면서 깊은 선정에 들지 마시고 몰라 하면서 생각감정호감과 이 참나를 같이 느끼시면서 참나 51% 이상이면 좋겠죠 그럼 마음이 더 초연해지겠죠 초연하니까 관찰이 더 잘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세상과 참나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본래 본연의 모습이 뭔지 그러면 참나의 모습이 다 나와요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있지만 본인은 항상 늘 여여한 창조하고 경영하지만 늘 여여한 하나님의 새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게 지금 내 안에서 펼쳐지니까 그게 지금 내 모습이기도 해요 내 참나가 지금 이 순간 생각감정호감을 이 순간 여기서 펼치고 있다 이 창조행위에 나도 그 경영에 제대로 동참하려면 나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기운을 갖추고 동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면 육바람일까지 아셔야 구공의 원리까지 아셔야 되고 그 기운은 여러분 단전호흡하셔서 에너지를 더 보강해 주시면 훨씬 기운차게 참나가 나를 통해 표현돼요 내가 그냥 창조 덩어리니까 나를 통해 창조가 또 일어납니다 계속 계속 지금 좀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이 시공 이 우주가 창조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이게 진리라면요 여러분 벚꽁의 그 다섯 번째 진리가 진리라면 여러분 언제나 이 진리를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싸울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세상일에 관여할 때나 여러분 어디서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고 지금 이 순간 창조되고 있다 매 순간 창조 이걸 알고 그런 불화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애고 입장에서 애고 입장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통해 이 세상과 싸우지 마시고 생각감정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이 세상과 계속 싸우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애고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감정 오감도 사실은 참나가 생각감정 오감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이런 수많은 법칙들, 개념들 모두 참나의 나툼일 뿐이다 라는 거 아시면서 사시면 맛이 좀 다르겠죠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홍범 14절을 말씀드릴 때 내가 처한 상황은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 구체적인데 여기 있는 진리들은 추상적이다 이게 삶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문제건 이 원리로 한번 다 바라봐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롭다 과거 집착 내려놓고 미래 집착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참나의 현전의 안주하면서 거기서 일체를 참나의 작용 지금 이 순간 창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신선하게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신선하죠 이 순간 창조 행위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신선합니까 따뜻하죠 일체를 내 마음의 작용으로 참나의 작용으로 보니까 따뜻하죠 아이고 애고 입장에서는 더럽네 하던 거를 참나 입장에서 보면 더럽지만 이것 또한 더러운 작용을 하도록 또 창조되고 있네요 다 참나의 작용이에요 내 오감 빚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네요 사실은 다 참나 빚어서 만든 거니까 참나가 순금이면 창조물들 다 순금이에요 똥 모양을 하고 있는 순금인 거예요 똥으로만 보는 거랑 똥 모양을 하고 있지만 순금이네라고 보는 거랑 다르죠 차원 그게 법봉 이 다섯 번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 6번 참나의 현존 안에서 풀어가야 돼 참나한테 맡기면서 풀어가야 돼 자 애고 입장에서는 모두 내 일이었어요 내 생각감 정보가 하면 다 내 일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참나가 주인공이 참나가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설칠 일이 아니었다고요 참나한테 본 주인한테 맡기면서 애고는 적절하게 관리만 해주면 거들어주기만 하면 잘 이름 풀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애고가 과하게 오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바해서 좌절하고 오바해서 날뛰고 이러다가 그쵸 이 문제를 키웠는데 힘이 빠지 적절하게 힘이 빠집니다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기운 받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이 도리가 지금 법봉의 도리예요 그래서 법봉돌이를 모르면 보살도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공도 모르는 분들한테 법봉 얘기를 하면 화내요 화내요 저는 체험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화내세요 우리를 뭘로 보고 하면서 욕을 하세요 어렵다는 얘기는요 법봉돌이가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쉬운 얘기는 아닌데 여기까지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도 체험하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이 됐어요 아 이 지가 자명하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오셔서 자명하네라고 하는 순간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험해 봤더니 맞아요 그게 지구가 돌돌아 하는 것처럼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지구가 도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자로서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철학자로서 지금 이 진리 법봉의 진리가 우주의 진리라는 걸 발견한 이상 여러분 초기불교 내용의 경전들하고 여러분 싸우게 됩니다 오온을 없애자 오온은 참나의 작용인데요 초기불교 경전이 더 잘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동시에 싸워야 되는 부분도 나와요 왜? 근데 그쪽 분들은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쪽은요 내가 체험해 보니 이게 자명하더라 여러분 어떤 걸 따르실 겁니까? 어렵죠 내가 부처님만 체험이 못해서 이럴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게 맞아요 보살들이 고민한 거예요 대승보살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들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초기불경을 보니까 석가모니가 가끔씩 법권 관련된 얘기도 하신 게 있더라는 거죠 가끔 이래요 일체가 공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일체가 뭡니까? 세상이란 게 뭡니까? 아니 비설 신의 네 마음이 일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일체가 뭐니까? 일체가 네 마음이야 지금 뭔 얘기입니까? 네가 보고 듣는 그게 일체야 우주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보고 듣는 보는 게 내 의식의 작용이라는 얘기도 하신 거예요 더 들어가진 않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보시고 대승보살들이 법화경이니 융화경이니 화원경이니 쓸 때 석가모니께서 모르고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 법공의 진리를 모르셨을 리가 없고 당시 수행자들이 아라한들이 아공 수준에 밖에 안 돼서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했다라고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쌈이 나는 거죠 지금 초기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대승이 이해가 안 되죠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대승을 믿을래 소승을 믿을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해 보시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든가요 아니든가요죠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체험해 보고 스스로 인정한 이상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한테 항변해도 여러분 당당하게 제가 체험한 이상 이렇게 제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에서 과학에 제일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체험이에요 체험 뭔 얘기냐면요 나 이거 먹고 나왔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원리도 몰라요 나 이거 먹고 나왔어 너도 먹어 이렇게 체험만 있는 게 무섭다고요 이 체험에서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내 체험은 왜 나왔는지를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 먹으면 안 돼 나랑 상황이 달라 이것도 나와야 돼요 체험만 있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체험만 있고 실험만 있고 분석이 없는 게 제일 무섭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자명이에요 제가 말한 자명하십니까? 체험에 근거해서 체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했을 때 그 설명이 부처님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거랑 충돌이 날 때도 자기가 실험에서 얻은 이 자명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죠 그거 웃긴 학자 아닙니까? 실험했더니 답이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스승이 그럴 리가 없어 아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학자로서 이게 제가 체험만 가지고 떠든 사람이 아니고요 제 체험을 모든 경전을 동원해서 제 체험을 설명해 보려고 했을 때 이 설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현상은 여러분도 똑같이 체험하실 그 현상 저만 체험한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지도하는 수많은 분들이 체험하는 현상이에요 참나 입장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봤을 때 참나랑 둘로 보이느냐 그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그 작용으로 보인다면 그게 오온이 본래 공하고 공이 본래 오온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실 수 있느냐 그게 자명해 버리면 그럼 이미 여러분은 대승의 영역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벗공을 인정한 이상에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해탈도 열반도 못 들어요 소승식 해탈에 못 들어가요 왜 열반에 든다는 건 오온을 다 폐지하겠다는 건데 오온만 폐지하고 나만 열반으로 존재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참나는 참나는 본래 우주를 창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오온이 나온 거예요 이 오온이 본래 공한 거고요 공에서 나왔으니까 공은요 공으로 못 있어요 공으로만 못 있어요 창조하게 돼 있어요 공으로 스스로만 있지 못한다고요 오온을 창조하게 돼 있다 창조한다고 자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창조하게 돼 있다고요 창조하는 나니까 여러분 참나가 창조하는 난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감정 오감을 나투는 난지 본성상 참나는 그렇다면 여러분 윤회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피동적인 윤회건 주체적인 윤회건 간에 현상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참나는 본성상 창조가 본성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끝없이 생각감정 오감을 창조하고 생각감정 오감 창조되는 생각감정 오감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나니까 나로부터 나온 나의 창조물이니까 둘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상계를 사랑한다는 게 저희 업장이 두터워서 그래 난 세속이 좋아 전 진짜 세속이 좋아요 탐진치가 좋아요 진짜로 탐진치가 없으면 뭔 맛으로 삽니까 솔직히 여러분 탐진치 없이 무슨 맛으로 살아요 탐욕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실 거예요 못 사실걸요 사람이 욕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럼 욕망이 탐욕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그 추진제가 분노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못 견디니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야가 좀 좁아져야 돼요 사람이 늘 넓은 시야를 갖고 있으면 탐욕에 못 빠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걸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주를 읽어내도 여러분은 부분밖에 못 읽어내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우린 늘 치를 안고 살아요 탐진치가 항상 우리랑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이게 사는 맛이에요 중생의 맛 탐진치를 쉽게 부정한다 그럼 중생도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초월이 아니고 중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중생의 맛도 모르는 분이 성자가 될 수 있다고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보살들은 중생의 맛을 제대로 알고 탐진치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탐진치를 지병처럼 별 탈 없이 잘 문제 안 일으켜 데리고 가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단순한 지병이 아니고 독이 약이 돼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엄청난 육바라밀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게 보살입니다 이런 보살돌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법화경에 써 있어요 소승 제자들한테 왜 그때 이런 법공의 진리 일체 유심의 진리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내가 얘기해 주면 니네가 미쳐버릴까 봐 이렇게 석가모님께서 법화경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너희가 정신이 이상해질까 봐 라고 그래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너무 과한 말 아닌가 아니 좋은 진리 듣고 왜 정신이 이상해져 그 정도로 니네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니네 멘탈이 붕괴될까 봐 법공을 들으면 멘탈이 붕괴될까 봐 실제로 법화경에 보시면요 석가모님과 이제 대승 얘기를 다 꺼내니까 비구들이 나가버려요 석가모님의 제자들이 나가버린다니까요 못 들을 소리네 하고 나가버려요 그게 경안에 써 있습니다 니네 못 들을 말이야 라고 시작한 거 법화경 애초에 이건 니네 못 들을 말이야 사실 소승만 닦아온 니네는 욕할 얘기야 라고 시작해요 유마경도 욕 나올 얘기들이죠 어떻게 10대 제자 알아한들 그 성자들한테 제가자인 유마거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지금도 치욕으로 알아요 소승굴교 당근 분들은 유마경이나 법화경 보면 치욕으로 아주 분노하면서 봅니다 그런 경위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아예 서비스의 법화경에 나가버려요 제자들이 이거 못 들을 소리곤 하고 어떠세요? 지금 창조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헛소리 같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제 설명이 지금 이렇게 애고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애고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몰라 때리고 참나 각성 상태에서 생각감정호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홍범 14조대로 상황이 돌아가나 재밌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 아미타 예수님 권해드릴 때 예수님 할 때도 이 관점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냥 하지 마시고 성령 상태에서 참나 상태에서 참나 상태에서 I am 현전 상태에서 성령 상태 성부고 성령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해볼까요? 성부 성령이에요 성부 성령 성부 성령 상태에서 여러분 성부 성령 상태에서 거기서 우주가 창조돼 나왔어요 성부 성령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성령이라는 걸 알면서 예수님 하시면 지금 성령으로 인해 내 생각감정호감이 창조돼 있다는 걸 느끼시면서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에서 생각감정호감이 나오니까 자 예수님한테는 지혜의 생각 자비의 감정 권능의 오감이 주어졌잖아요 성령에서 주어진 겁니다 나를 통해서도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지전능 자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원하는 한마디입니다 성령 상태에서 예수님 그럼 내 성령과 예수님의 성령이 한 성령이니까 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창조하고 있잖아요 생각감정호감을 창조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 하시라고요 성령 상태에서 생각감정호감의 천지만물이 창조돼 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하면서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은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은 성스러운 성자로서 창조되기를 기원해 보시라는 그 기원이 헛된 기원이 아닙니다 성령 상태에서 하는 기원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내신다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거를 지금 이 순간 실전적으로 체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한 진리, 한 자비, 한 권능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런 체험을 위해서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 불교분들이라면 아미타불 한마디가 한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한법신에서 이때 보신은 자수용 보신이라는 보신이 태극은 자수용 보신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타수용 보신이고요 자수용은요 자기만 느끼는 법신을 자수용 보신이라고 그래요 에고의 인가 인가를 굴리고 있는 보신, 법신이라고 해서 카르마에 관계하니까 보신이라고 하는 보신이 있어요 법신, 보신 그리고 이 에고로서의 보신과 하신 이때는요 타수용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수용하는 여러분의 보신이에요 즉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 육체를 가질 때는 화신 오감이 육체를 띌 때는 화신 육체를 떠나 있지만 생각감정, 오감이 존재할 때는 연계 사람들끼리 서로 볼 거 아닙니까 타수용 보신 자수용 보신은 자기만 부처님만 홀로 느끼는 참나를 자수용 보신 부처님 안에서 빛나고 있는 참나를 자수용 보신 진리 그 자체를 법신 법신과 보신 원래 하나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무국이 법신 굳이 비교하자면요 태극이 자수용 보신 생각감정, 오감은 타수용 보신 그게 육체까지 지니면 화신 그러니까 여러분 아미타불 할 때요 아미타불 할 때 법신, 보신, 화신을 아울러서 저기 금타화상 같이 청하스님의 스승이세요 아가 화신 미가 보신 타가 법신 아미타 안에 다 들어있다 아미타 할 때 깨어서 아미타 할 때 법신이 보신을 통해 화신을 창조해내는 걸 다 자각하면서 아미타 하면서 참나랑 하나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연불법이 청하스님이 연불선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스승이 아미타 연불을 가르쳐주십니다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근데 이거 이 연불관법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 깨어서 이미 관하고 계십니다 관하고 계시죠 참나가 관하고 있고 애고가 함께 관하고 있죠 참나의 관이 중요하고 애고도 함께 관하고 있습니다 고요의 애고도 함께 관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참나로부터 생각감정오감의 만물이 나오는 거 순금에서 나온 건 다 순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보시면 생각감정오감 내 몸뚱이 일체가 그리고 이 세상 생각감정오감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진리들이 다 참나의 작용으로 순금 덩어리로 보이셔야 돼요 여기 깨어서 하는 관법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볼이 방편이니까 깨달음의 방편이 되는 문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과 딱 맞아서요 마음은 허건과 같으니 참나자리를 말한다 마음은 허건과 같으니 한 조각 구름이나 조그만 그림자도 없는 허건과 같은 마음 세계를 관하면서 여기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관해라 첫째 존재의 나를 관해라 두 번째 참나 창조의 나를 어떻게 관하냐면요 이 허건과 같은 마음의 세계에 해와 달보다 더욱 빛나는 황금빛 광명을 띈 일체 오염이 없는 청정한 물로 충만한 진리의 바다가 있는데 요것이 바로 우리 본성의 바다임을 관하면서 원만한 보신 자수용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염해라 어떠세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텅 빈 허공이 있다고 관하면서 비로자나불 그 자리가 내 안에 있는 비로자나불이다 하고 위험하고 내 마음 안에 텅 빈 허공의 참나가 참나가 어떤 모습을 띄어요 금색 금빛 물로 충만한 본성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는 걸 관하면서 원만 보신 노사나불 유교에서 말하면 태극이란 우주가 나오는 부처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올까요 창조 준비 다 끝났죠 텅 빈 허공이 본체고 그 작용이요 텅 빈 허공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본성의 바다 금빛 물결 출렁이는 본성의 바다가 일렁이면 왜 일렁일까요 왜 충만하게 꽉 차 있을까요 참나는 참나의 본체는 텅 비어 있고 참나의 자긍은 꽉 차 있다고 한 거예요 진공 묘유라고 하는 이겁니다 참나는 이게 참나의 두 모습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서 꽉 차 있습니다 육바람일의 원리와 그 원리를 구현할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이제 터져나가면 뭐가 돼요 육군이 생각감정 오감이 창조되죠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형체 없는 중생과 생각도 중생으로 봅니다 무색중생 형체 없는 중생 생각이라고 하는 형체 없는 중생도 참나로부터 만들어졌고 밖으로 해와 달 산 뭐 하천 땅들 여기는 무정중생 감정이 없는 중생도 참나 이 금빛 물결로 만들어지고 사람과 가축 동물 이상은 유정중생이라 그래요 감정이 있죠 뇌 달린 것들은 유정중생입니다 사람과 가축 내지 꾸물거리는 모든 생명은 등의 유정중생 자 무색중생 여러분의 생각도 중생입니다 무색중생 무정중생 유정중생 이 중에 원래 중생은 유정중생만 중생이에요 중생이 짐승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정중생만 중생인데 확장됐어요 중생이 참나가 만들어낸 모든 건 중생이라고 보고 무색중생 유정중생 무정중생 이 모든 중생 등이 일체중생이 광명한 본성의 바다에서 바람도 없는데 바람이 없다는 건 원래 바람은 무명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이게 창조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람도 없는데 창조됐다는 거예요 참나의 뜻으로 창조된 거지 대승기신론에서 바람 때문에 창조됐다고 그래요 이게 인도식의 창조주가 창조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거 날려버린 거예요 바람도 없는데 창조주의 권능으로 창조된 거예요 전지전능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게 광명한 본성의 바다에서 바람도 없는데 황금빛 파도가 스스로 솟구칠 때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 물거품들이라고 가내라 여러분 생각감정오감의 일체가 금빛 물결의 그 바다에서 바다가 파도 칠 때 일어나는 물거품들이 우리 생각감정오감이라고 관해 보시라는 그럼 다 어차피 금빛 금빛 물결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물거품 같다는 건 무상하고 일시적이라는 뜻이지만 그러건 저러건 금으로 만든 건 맞지 않습니까 금빛 물로 만든 거는 이것이 천백억 화신인 석가모니불이라고 가내라 우리가 육신을 본 분은 석가모니불이니까 석가모니불을 예로 든 거예요 자 순수한 법신 비로자나불 우주를 창조한 보신 노사나불 같은 말입니다 비로사나 비라는 강조우만 빠진 거예요 같은 양반이 태양 같은 광명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비로자나가 노사나불의 모습으로 우주를 창조해서 생각감정오감을 지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었던 인물이 석가모니다 이게 불교식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령, 성자의 세 모습을 쫙 관하면서 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고 관하면서 저 허공과 같은 마음의 세계와 금빛 본성의 바다와 거기서 일어나는 물거품의 모든 중생이 즉 텅빈 공, 일체의 본성, 일체의 만물의 형상이 공, 성, 상의의 하나로 합해진 것을 통관하면서 아미타 이렇게 불러라 이거죠 아미타 이렇게 염원하면서 안팎에 무수하게 생멸하는 중생의 온갖 행동들이 내 일체, 내 마음의 작용인 줄 알고 복공을 알아야 돼요 일체 복공돌입니다 일체 참나의 마음의 작용인 줄 알면서 일체가 아미타라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미타 아미타불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권해드린 겁니다 아미타 예수님 다 똑같은데 하실 때 아 전 이대로 하시라는 건 아닌데 이대로 원리를 설명하면 아 할 때 우리 생각, 감정, 오감을 느끼고 아미, 태극을 느끼고 타 할 때 순수한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해 보시라 무극으로 존재해 보라 요 소리인데요 저는 이것도 방편으로 쓰시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몰라 하시면서 바라보실 때 이미 아미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나의 작용으로서 현상계가 펼쳐지고 있죠 여기도 나오지만 일체 모든 중생들의 움직임이 작용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아미타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은 아실 수 있죠 아시면서 한마디 아미타 하면 법신, 모신, 화신이 일체가 그냥 하나의 작용이다 그럼 내 몸뚱이도요 아미타의 몸뚱이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금빛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오감에도 육바람일의 원리가 아미타불처럼 아미타불의 전지전능 자비처럼 구현될 수 있어요 이 원리가 지혜로 이 원리에 따른 감정, 자비 그리고 이 기운이 나를 통해서 부처님의 몸으로 화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하시건 예수님 하시건 그냥 몰라 하시건 이 이치를 알고 참나에서 존재의 나에서 창조의 나로 그리고 경영의 나로 이렇게 나투는 모습들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참나와 애고의 관계만으로 보셔도 좋아요 참나에서 생각감, 정오감이 나투는구나 하는 거 아시고만 보셔도 벚꽝에 여러분 입문하신 겁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아시면 제일 좋은데 매 순간, 순간 틈날 때라도 여러분 한 번씩 느끼고 움직이세요 가족들하고 뭔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일체가 참나의 자극인 걸 한 번 느끼고 가보세요 덜 열받고 덜 흥분하시겠죠 좀 더 초연하게 사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이 체험 명상하시면서 이 이치를 곱씹어 보시고 움직이시고 돌아다니실 때도 늘 아미타 예수님 하는 동안 이 이치를 한 번 깨달으시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수작하고 이러시면 육바람일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늘 깨어서 정토와 천국에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